아 이거 어쩌지? 아 이걸 어쩐담? 여메님 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? 아 나 지금 물양동이로 낙법해서 내려갈지 아니면 그냥 걸어 돌아서 내려갈지 고민 중 아니 뭐 시간 아깝게 돌아가면 어떡해요? 저 보세요 제가 물낙법 잘 하거든요? 어 진짜? 그냥 이렇게 엣 엣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뭐야 룽다 완전 고수네? 그럼 나도 어? 읍? 아아 아 진짜 여메님 완전 고수네 아 뭐야 룽다 이거 완전 잘하네? 쟤가 또 생존왕이거든요 생존왕 오 아 이거 큰일났네 왜 그러세요 여메님? 아 위에다 집 질려다가 양동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데 이거? 물낙법 안되는데? 어 이건 양동이 없어도 내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? 저 침대 보이시죠? 어 침대로 낙법을 하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? 어? 어떻게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엣 엣 엣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오 뭐야 침대 낙법? 그렇죠 나도 해본다 아 찹 아 아 아이 진짜 여메님 너무 못하신다 아이 룽다 완전 생존왕이네 이거 어 어 네 넥스테이 오늘도 룽다랑 마인크래프트 야생해야지 룽다용 진짜 여메님은 야생 너무 못해서 막 같이 하기 싫다니깐 구구로 뺑뺑 야 여메님? 너 내 욱했냐? 내가 좀 낙법 못하면 안 되냐? 음 낙법 못하게 솔직히 안 되는데 네 음 네가 그렇게 생존을 잘한단 말이야?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준비한 게 있거든? 이걸 생존한다면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부를게 아이 쉽지 만약에 네가 만약 생존 못하면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알겠어? 그래 그래 따라와 야 구릉다 어 네가 그렇게 야생에서 생존을 잘한다면서 어? 아니 당연하지 내가 생존 왕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너 SCP 096이라고 알아? 좌다보면은 쫓아오는 개? 있잖아 그 얼굴 보면 쫓아오는 애 부끄럼쟁이 응 얘를 피해서 도망가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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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 쫓아오는데? 어? 이제 도망가야될걸? 도망줘 어? 어? 자 과연 얘를 피해서 네가 생존할 수 있을까? 빨리 도망가야될걸 빨리 에이 올라가면은 쟤도 못 따라올거야 에이 아하하하 른가야 어 어 그러면은 너 물납법 잘하잖아 지? 어 이 위에서 생존해봐 그럼 자 이번엔 여기서 한번 피해봐 자 다른 방법도 있으면 뭐 해도 되고 자 네가 과연 얘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다가 어 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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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친다 에이 이건 쉽지 보트납법 한번 해주고 오 어 이번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096도 못 쫓아올걸 어 못 쫓아올 것 같은데 진짜 어? 진짜 못 쫓아오나? 어 어 어 공구륙이 막 땅을 파는데 너 잡으러 땅 파는 것 같다 어? 공구륙 지금 급하게 땅 파고 있어 공구륙도 내가 생존한게인걸 인정하는건가? 어 공구륙 내려왔잖아 응 도망쳐 어 하하하하 어 어 어 어 어 어 생존한 아 아 아 생존 못했어 야 렁달 생존 못하겠지? 방법 있어 너? 방법 있으면 말해 그때 또 그 도전 받아줄테니까 으흠흠 으흠흠 두 데이즈 레이터 야 렁달 어디 가는건데 아 여메님 쫓아와보세요 제가 열심히 만든게 있다고요 그거면 확실히 생존할 수 있어? 아 아 이 scp는 컴이죠 이제 음 이거 형님이라고 부를 준비해야겠는데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어 뭐야 야 보이시죠 하하 야 야 롤러코스 만들어놨네 알았어 그럼 이번에는 충전할 수 있다는거지 자 scp가 한번 이제 얼굴 보고 갈게요 출발 출발한 일로와 어 봤다 도망쳐 도망쳐 어 과연 능단은 생존할 수 있을것인가 자 scp가 와 scp 날라가는거 봐 어 어 어 어 뭐지 도망쳐 어 scp가 우와 뭐야 어 어 뭐야 물도 헤엄쳐 어 뭐야 릉달이 막 급하게 찾고있어 하하 릉달아 이거 저를 못찾는데요 이제 scp가 아무래도 너를 못찾는거 같다 하하 진짜 이제 생존하는건가 형님이랑 불러야되는건가 진짜 나도 생존왕이라는 어 빨리 찾으세요 scp님 어디 숨어있는거야 어 저기있나 지금 급하게 찾는중 scp군 어 scp가 여기까지 왔잖아 어 어 어 도망쳐 어 어 도망쳐 야 카투도 소용없는 모양인데 도망칠수 없을거 같은데 어 못찾는다 이거 릉달 생존하는건가요 어 영맨님 형님이라고 부를준비 나하세요 아 이거 어쩔수없다 이거 형님이라고 불러야되나 아 이거 어쩔수 없나보다 아 아 아 아 룽더요 네 이번엔 왜 평지맵으로 오라고 하는거야 아 이번에는 제가 scp 제대로 한번 도망쳐보려고 준비한게 있어요 뒤엘을 보세요 야 헬기를 준비했거든요 이건 진짜 사기 아니냐 이거 마인크래프트 생존 왕 아닌거 같은데 이거 헬기잖아 네 아니 이것도 마인크래프트 내 있는거잖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헬기 따가 도망간다는거지 네 자 한번 도망쳐봐 행존해봐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맞다 맞다 에이 도망쳐 이 정도면은 096도 못쫓아오겠지 어 쫓아올거 같기도하고 진짜 야 야 이게 된다고 날 도망칠거야 이번엔 진짜 멀리가 봐 멀리 멀리 뭐 쫓아오겠지 정확하게 내려 꽂았어 와 대단하다 야 룬다야 니가 진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니가 생존 못 할 거 같은데 뭐 다른 방법 있어? 다음엔 더 대단한 걸 가져올 거야 잉 어 룬다야 또 무슨 일이야 또 죽을려고? 여메님 여메님 이번에는 완전 제대로 준비해 왔어요 보이세요? 아 이건 뭐야 또? 스포츠칼을 준비해 왔다고요 야 헬기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도망쳐 아니 이게 헬기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타보니까 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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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타봐 보여드릴게 해야 될까 슈퍼공 이 정도면 공구력도 충분히 삐할 수 있겠죠? 야 진짜 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? 와 자동차 소리부터 달라 와 진짜 빠르네 이건 공구력 못 쫓아오겠는데?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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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못 쫓아온다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잠깐 멈춰봐 와 그러면 확실히 한번 해볼게 이제 네 자 소환할게 자 얼굴 보고 어 어 맞다 맞다 자 출발 도망갈게요 아 공구력이 이거 갈피를 못 잡을 거 같은데? 공구력도 못 쫓아온다고 오 공구력이 놓쳤나봐 어 쫓아간다 어 쫓아가긴 하는데? 못 쫓아갔네 못 쫓아오는데요 맨님? 하하하하하하하 와 그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는 못 쫓아가가 보네 이거면 아 너무 빨라서 약올리기 가능해 봐봐 피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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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잡쥬 약오르쥬 약오르쥬 와 진짜 빨라 이 차 어쨌든 오늘 생존왕 구룽다 형님 모셔봤습니다 등다야 니가 이긴 거 같다 와 봐봐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얘가 바보가 됐어 봐봐 어? 아 도대체 어딨지? 하고 바보가 된 모습 어 내 뒤에 있는데 어 내 뒤에 뭔가 어? 와 얘 바보 됐어 너무 빠른 걸 봐가지고 자기보다 빠른 걸 처음 봤을 거야 오오오 난 바보다 이러고 있는데 하하하 하하하 이거 오늘 구룽다 형님 모셔봤구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 삐 힘들wal 기반 안녕